아은내 1편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이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, going 1, 2, 3, 2, 3 1, 2, 3 2, 3 와 이렇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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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야 너무한다 이거 터프해야 돼 터프해야 돼 이게 너무한다 야 야 뒤에 다 보고 있나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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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야 너네가 찍어 사진을 찍어 너네가 간지럽혀 핸드폰 뺏어 그 문장을 잘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동물 아무거나 얘기해봐 해볼게 내가 도마뱀요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? 아 야 도마뱀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하면 되잖아 아 쟤 못할 거 같은데 야 뱀한테 쫓기는 도마뱀 뱀한테 쫓기는 도마뱀? 어 오케이 혈관 핏줄 DNA 모기 모기 아 빨리 해봐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니노 하트 마이클 잭슨 사랑하는 이찬 오 표현을 해 어셔 모기 하트 심장 피 코코코코 모기 모기 독 독 드라큘라 드라큘라 마이클 잭슨의 피를 빠는 모기 거물이 뱀파이어 뱀파이어 도기 도기 쥐 아 마이클 잭슨 드라큘라 뱀파이어 스탈 야 망했다 나 망했다 진짜 너 저 뭐야 저 뭐야 딱따구리 딱따구리 저는 쥐 쥐 아니야 그 날고 있는데 쥐이는 거지 비보야 야 뭐야 비보질자 비보질자 이것도 한 번에 끝이에요? 저스틴 비버를 계속 그런 팝스카스로 얘기하라는 거였지 저스틴 비버를 뭘로 할지 모르고 제대로 된 춤도 없잖아 보이프렌드 아 뭐야 그걸 어떻게 춰 내가 베이베 출련대 베이베 어떻게 출렬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베이베 베이베 이거 뭐 해야 돼? 다음 제시어 할게요 믿는다 다음 제시어는 다음 제시어는 나비 이거 이거 알죠? 야 이거 알잖아 어? 3초 뒤에 공개할게요 어? 야 도겸아 그거 절대 안 나와 자 하나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잠깐만 잠시만 나비를 했을 때 떠오르는 걸 적금해 주는 거네 우리 아이따라 세븐틴이 많은 거 있잖아 그거 뭔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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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거를 다 혼자만 알고 있어 자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깜빡아 아 깜빡아 아 깜짝놀놔 아니 깜짝놀놔 아니 깜짝놀놔 아니깜짝놀 아 베이식이 안나와 베이식이 안나와요 베이식이 안나와요 어 어떻게 다 펜 내려봅 larger 절대 안 나와 이거 야 이거 누브리 둘 집에서 두꺼는 절대 안 나올 거야 내 것도 안 나올 거야 뚜경 아겠다 효과 나비 효과 자 버논 버논 나비 나비! 오! 고양이 고양이 이름 나비야 원우 야 미안해 얘들아 아니 나비가 왜 김우석 선배님이야 하동윤 선배님이지? 뭔 소리야 YB 선배님이지? 아 나비 뭔 소리야 YB 선배님이지? 아 나비 뭔 소리야 YB 선배님이지? 아니 이거지 야 명호 형이 호랑나비 적었어 호랑나비 마피아 남바실? 그래 어차피 이렇게 일자로 있으니까 마피아 남바할까? 그래 그래 한 번 해보자 저 제가 서 있는 김에 사회자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 사회자님 그 서머라스 끼고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그래요? 자 여러분 밤비 찾아왔어요 마피아 뽑을게요 마피아 마피아 두 명 마피아 두 명 뽑았고요 네 경찰 뽑겠습니다 경찰 경찰 뽑겠습니다 경찰 경찰 뽑겠습니다 경찰 아 오랜만인데 뭐하나 하고 싶다 의사 의사 뽑겠습니다 의사 의사 뽑겠습니다 의사 디노야 뽑지마 의사 다 뽑았고요 마피아는 일어나셔서 서로 확인해 주세요 아침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마피아 오 이건 좀 어렵다 도겸아 너는 뭐야? 나는 시민 뭐지? 너는 뭐야? 약간 다들 오랜만에 했었지 어색어색들 해 진짜 오랜만에 해도 그렇지 나 시민이야 내 눈을 봐봐 어색어색들 해 내 눈 봐봐 그래 우지 형? 어색어색들 해 내 눈 봐봐 그래 우지 형? 그래 승관아? 나 약간 우지 형 의심되거든? 우지 형 살짝 적극적이야 어 약간 약간 좀 어색한 미소가 있어 여러분 저 어색한 미소가 있어 그러면 나는 뭐 아니 가만히 있으면은 왜 말을 안 하지 않고 죽이고 뭐 좀 말하면 적극적인데 죽이고 난 맨날 죽냐? 왜 내 말 좀 따라하냐? 반론은 들어봐야 돼 무지 나 이런 거는 앞으로 마피아 게임 하지마 난 무슨 맨날 첫 번째 두 번째 맨날 죽이면서 뭐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하자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우지 형을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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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버논이 형 버논이랑 종환이 형을 내렸다 살았습니다 우지 형 아닌 것 같아 지금 약간 대 진솔함을 느꼈어 고마워 얘는 이제 나 지금 자기가 마피아들 뭐 아니어도 재미없는 거야 나도 버논이야 내가 어 숙인 이유는 어차피 첫 번째는 아무도 죽어야 돼 버논이 버논이 같아 나는 버논이 약간 느낌 왔어 아 느낌이 왔어? 아 그렇구나 아 잘 모르겠어 사실 아 원우 같아 자 이틀 담에는 한 명을 이제 보낼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치 원우 형 같아 원우 이상해 지금 디노가 디노가 원우 형 고를 것 같아 야 나 진짜 완전 완전 선량한데? 첫 번째 죽으면 얼마나 심심한지 알지 첫 번째 죽으면 먼저 나가서 텐트 설치해야지 야 그러는 거야? 그럼 나 절대 아닌데? 집 짓고 있으면 돼? 네 마피아 두 분은 일어나셔서 한 명만 골라주세요 경찰 분은 일어나셔서 알고싶은 사람 말씀해주세요 경찰분은 일어나셔서 알고싶은 사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의사는 일어나셔서 살리실 분을 결정해주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선량한 버논군이 아 나 죽을 것 같았어 나 죽을 것 같았어 나 죽을 것 같았어 아니어도 첫 번째 죽고 마피아 여도 첫 번째 죽고 아니야 아니야 이 분위기 이어서 한 명 바로 죽이자 도겸이 아 나 진짜 시민이야 민규? 민규원 아니야 나 아닌 거 같아 순? 승관이 아니야 승관이 같아 내가 봤을 때 나 의심대? 승관이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빠 승관이 같아 나도 승관이 죽이고 싶긴 해 개인적인 감정은 저쪽에서 게임으로서 잠깐만 잠깐만 슈아 형 의사지? 너 의사 아니야 야 너 시민은 아니지? 나 시민이야 나 의사 나야 형 형 살렸지 내가 보기에는 나 의사였는데 나 의사였는데 뭐 너 뭐라고? 나 의사였는데 야 얘야 내가 의사야 너 마피아야 아니 나 의사야 내가 의사니까 네가 마피아하고 나도 의사야 갑자기 그렇게 해봤어 재밌어 보여서 그냥 해봤어 아니야 너 누구 살렸어 그건 내가 왜 얘기해야 돼? 아 잠깐만 너 너네 내가 내가 의사거든 아니 난 의사야 너 어디 거 의사야 디에이스야 디에이스야 이민우 거야? 판론 한 번 디에이스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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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가 바로 진행하잖아 아니니까 시민이니까 하나 둘 셋 살았습니다 문준이야 아 나 아니야 근데 문준이가 저번에 알지 한 말도 안 하고 제 마피아였잖아 내가 마피아였으면 가만히 있을 거야 나 계속 말하잖아 아까 계속 가만히 있었어 나 말했어 누가 그래 야 나 두겸이 한두 번 찍었어 나 믿고 이번 판 빨리 끝내고 준비 시작해야지 멤버들 야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나 마피아 아니면 승관이 죽여 알겠어 준영이 형을 마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준영이 마피아 아니야 아 내가 마피아 아니야 내가 마피아 아니야 아 나 믿고 나 믿고 제 디에이스 한 번 가보자 나도 디에이스 가보자 아니 나 흥연은 왜 이거 믿어? 아까 나 한 번 믿어봐 그냥 아 그럼 야 너 의사하면 누구 살렸는데 아니 나 아니에요 아니 그걸로 추리할 수 있어 너 오랜만에 마피아에서 간이었지 예 마피아네 자 하나 둘 셋 마피아에 서명하세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와 시민이야 맞아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승관이 무슨 말 승관이가 진짜 나빠 나 아니야 자 밤이 찾아왔어요 자 마피아는 일어나셔서 한 명만 지목해 주세요 네 지목했고요 경찰분은 일어나셔서 한 명만 골라주세요 자 자 의사 의사 그래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오 오 야 의사가 다 살렸어 야 씨 내가 다 살렸어 야 누구야 와 와 이 순간이야 이 순간이야 이 순간이야 오 나 진짜 아니야 와 부는 거 아니야? 내가 나 살렸어 내가 나 살렸어 내가 나 살렸어 아니야 아니야 너 맞지 나 죽일 거 같았어 야 인정해 너 맞지? 야 너지 나 나 기박해요 야 나 마피아이를 말하고 있어 야 지금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웃음기가 없어 지금 스태프들 봐봐 와 잠시만 야 승관이 가자 얘다 마피아다 승관이 뭐가 됐으면 주목해 주세요 와 김백규야 지금은 스피드 게임이 중요해 스피드 게임 만약에 승관이가 아닐 경우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조금 유출해 보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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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근데 나 진짜 대왕인 게 어 나 의사잖아 내가 날 살렸거든 날 죽인 애가 마피아인 거잖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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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야 그거는 아니 왜 일단 승관이 부터 죽였잖아 여기 경찰 누구 확인 안 나왔어? 겨우가 안 나왔어? 야 승관아 자살 아니 경찰은 승관이 확인 안 했을 수도 있어 지금 그리고 얘는 지금 경찰 중에 지금 정체 확인하는 사람 누구야 호빵 나가서도 연기 엄청 했거든 이렇게 아니 아니 연기 사람들이 막 감독이 많은데 저 진짜 아니에요 승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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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경찰이거든 어 내가 경찰이야 어 얘야 민규 가자 아 근데 민규 같기도 하다 민규야 미안해 왜 나 경찰이거든 어 나도 세 명 확인해 나 누구 확인했냐 나도 세 명아 누구 세 명? 어 지금부터 두 명 확인했었어야지 두 번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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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한 명 죽었을 때는 그냥 방 안 됐지 봐봐 지금 마피아가 스스로 지금 뻘짓을 해 주셨어요 네? 지금 스스로 야 야 범인 너야 얘야 뻘짓 나 사실 경찰 아니었어 뻘이었어 근데 얻어 걸렸어 내가 경찰이거든 내가 스스로 뻘짓을 해 민규야 나 경찰아 봐봐 아 내가 경찰 빨리 끝내 빨리 끝내 김민규 김민규 내가 끝까지 조용히 하고 있었어 하나 둘 셋 시민 승 시민 승 야 왜 개나고 그래 아쉽다 오시아 내가 널 죽이고 죽을라 그랬는데 아 이거 아니야 너가 마음은 그거 다 이겼지 지금부터 웃음 참기예요 자 푸쉬 소리 나기만 하면 바로 끝입니다 옆에서 바로 잡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웃음 참기를 하면서 우리는 편하게 일상생활을 얘기해 봅시다 네 자 서츄어 그릇사이 예 요즘 근데 뭐 자주 듣는 노래나 뭐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거 있어? 나는 어 나는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라는 노래를 좀 많이 듣는다 아 좋다 좋지 민규 형 왜? 나는 넬라 판타지야 나는 넬라 판타지야 나는 넬라 판타지야 난 넬라 판타지야 나는 넬라 판타지야 아니 방송하지 말라니까 넬라 판타지야 진짜 나는 그거 옛날에 남자의 자격에서 나는 또 언젠간에서 그걸 할 때 진짜 싫어 야, 우리끼리 더 오자, 여기는 준희 형, 군고구마 먹을래? 준희 형, 군고구마 먹을래?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나 형, 군고구마 먹러 그렇게 좋더라 아, 고구마 좋아 에이, 지금 웃는 거 아니야? 저 정도면? 우는 거 아니야, 저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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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소리 안 내셨, 괜찮아? 소리 안 내셨, 괜찮아? 슬퍼가 들어 옆에서 소리 나면 바로 제보해 정한이 형, 아니, 폼스 형 형,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? 응 나 소공해 응 응, 좋죠 예능을 바라지 마 난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? 나도, 나도, 나도 야, 은혜 진짜 재미가 없다 야, 근데 난 거기 나왔는데 어디? 거기 망고 망고 거기 망고 무슨 고등학교 다녀? 아, 나는 고등학교 나오기 전에 중학교 다녔는데 난 김상중 생각하기 너무 쉬웠어 그런데 말입니다 형, 어디 중 나왔는데? 나? 응 나는 안 나왔어 잠깐만, 자, 누가 좋을까? 저 사람이야, 저 사람 딱 저 사람이야 어 오, 저 사람이다 오,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요즘 제일 웃긴 해 요즘 제일 웃긴 해 하나, 둘은 눈을 떠주자 하나, 둘, 셋 하나, 둘은 눈을 떠주자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응, 둘, 셋 자, 시작 nak 형, 형, 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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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항상 밝은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오, 밝은 모습 항상 많은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짐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 준아, 사랑한다 허구허구, 허구허구 좋습니다 아, 훈훈합니다 아, 훈훈합니다 아, 훈훈합니다 좋아, 좋아 아, 되게 훈훈하네 여기 그 소주 좀 주세요 근데 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에 나비 얘기했을 때 나는 솔직히 하동균 선배님이었거든 나는 솔직히 김국 선배님 야, 나는 그냥 호랑나비 생각했어 호랑나비 나는 그냥 호랑나비 생각했어 호랑나비 호랑나비 한 마디도 한 마디도 호랑나비 한 마디도 아니 야, 이거 아예 대놓고 형이 호랑나비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냐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웃기다 엘지가 하니까 오늘 호랑나비 디나, 디나 근데 그 빈대떡 진사 할 때 어 가장 그 무대에서 컨셉을 잘 살리는 분 누구인 것 같아? 빈대떡 진사? 나 아니야? 아, 이거 진짜 아, 가라앉혔다 아, 근데 코리안 나는 아 저기 계산은 후시엄 아닌가? 에이 아 저기 계산은 아, 형, 너 왜 좀 왔어요? 저기 계산은 할머니 된장찌개 하는 거라 해줘요 저기 계산은? 할머니 된장찌개 해달라니까 얘 우는데? 버논이 계산은? 고개를 드셔야죠 고개를 드셔야죠 왜 위험한 사람 있어? 버논이 죽을라 그래 계산은? 할머니! 이러면 또 자기들이 터진다니까? 아이씨! 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만하고 아이씨! 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만하고 이러면 또 자기들이 터진다니까? 아이씨! 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만하고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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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짱이다 아이씨 짱이다 진짜 야 그럼 우리 이제 웃는 거랑 다 빼고 옛날 얘기할래? 네 근데 우리 진짜 이런 말에서 진짜 미안한데 아까 마피아 한 거 다 야 마피아 하자 마피아 하자 그래 그럼 할 거면 첫 번째 두 번째 나만 죽이지 마 그럼 시작할게요 눈 감아 오케이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왔습니다 확인 안하나요? 아 그거 확인 안 할 거예요 오!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해요 네 확인 안 할 거예요 야 마피아 하나 둘 다 내 팀인지 모르는 거지 야 근데 마피아가 그럼 마피아끼리 죽일 수도 있는 거네 뭔지 아는구나 도겸이 아 그거 그게 아니야 아 뭔지 아는구나 아 뭔지 아는구나 야 우리 네 명이서 한번 몰아 원래 아니요 누구 누구 행사 아닌가 행사 아닌가 아니다 내가 갑자기 디에잇이 시작하자 근데 디에잇이 디에잇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 그냥 디에잇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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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갑자기 디에잇이네 옆에서 쩝쩝 뜨는 게 약간 어 불안해? 평소 같지 않아 저거 긴장될 때 하는 행동이거든 맨 처음은 난 디에잇이 형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에 야 그러면 그러면 디노 죽이자 야 그러면 그러면 디노 죽이자 그러면 디노를 죽이자 그러면 디노를 죽이자 야 디노야 야 디노 방금 난 맨 처음은 디에잇 죽여도 괜찮을까 디에잇 진짜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진짜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래서 누구 죽일 건데 자 이때쯤 억울하게 승관이 한 번 죽일까? 그럴래 승관이? 그럴까? 아니면 또 더 억울하게 우지를 갑자기 더 죽였는 거야 너네 다 너네 다 죽일 거야 나는 조슈아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 조슈아 진짜? 아 뭐야 똥초기야 똥초기 진짜 똥초기야 자 조슈아 뭐냐 죽이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저요 저요 첫 번째야 죽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노 죽일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한 차라네 디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모두 엄지를 올려주세요 반장 선거했으면 좋겠다 쩝쩝 네 모두 엄지를 올려주세요 디노 죽으면 나 다음에 죽으면 디노야 오케이 마지막 그 변론을 해주세요 쟤는구만 어차피 전파하지는 못했는데 첫 번째 파인인데 한 번 봐주자 그 말을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봐줄게 고마워요 조슈아 가자 갑자기 야 다른 애는 왜 죽이자고 하고 얘네를 봐주냐 조슈아 가자 디노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디노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케이 나 이제 죽는다 조슈아가 이제 범인이야 마피아야?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골라주세요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골라주세요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골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형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경찰은 조사할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네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침이 왔습니다 내가 죽었지 설령한 정안이가 죽었습니다 와 선정? 선정? 봐봐 내가 죽일 거라 말했으니까 조슈아가 날 안 죽겠어 너가 죽을 조슈아 너가 조슈아도 맞아 우리는 같은 팀을 하자고 있는데 같은 팀을 죽일 리가 없어 진짜 모르겠네 나 안 입고 민규 한 번 가볼까? 오늘 내 웃음 버튼이 민규 한 번 가볼래? 아 민규 일리가 없어 왜? 야! 잠깐만 너네 둘? 나는 그럴 바엔 북위를 죽일게 그럴 바엔 북위를 죽일게 널 죽일 수 있어 인마 야 둘이 가입어 보여 이 자식들아 한 명만 죽여줄 테니까 야 민규 한 번 가자 민규 한 번 가자 난 진짜 민규가 조슈아인데 조슈아 조슈아라 봐봐 내가 말했잖아 봐봐 내가 아까 첫 단에서 우지 형 주목했었지 우지 형 마피아였지 이번에 조슈아 속이 왔다 그건 좀 너무했어 그냥 제 만만한 사람 죽인 거지 너지 나 진짜 아니야 자 그러면 조슈아 죽이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니 나 진짜 아니라니까 왜 이래? 하나 둘 셋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 마피아는 또 주기의 상대를 골라 주십시오 자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자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네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었지 선량한 쿱스가 죽었습니다 와 형 뜬금없는 애들이 다 죽는다 야 똑똑한 애야 똑똑한 애 나는 쳐왔어 나는 나는 민규야 야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나 민규야 똑똑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쟤 뭐야 뭐야 니가 가요개를 흔들 수는 있어도 마피아판을 못 흔들어 왜 호씨 양쪽만 죽겠니 단순해 머리를 쓰지 못해 야 진짜 왜 쟤는 그냥 나도 머리 써 그냥 쫄보라서 마피아는 주기의 사람 고르시오 야 그려줘 뭔지 알지 나 안 그래 나 시민이야 아빠 야 밤도에서 보고싶어 야 A씨는 민규 같대 왜냐면 아까 밤이 찾아왔다 얘기할 때 민규 뭐 자기 혼자말 뭐 하고 머릿속였어 나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서 마피아 없는 거 같아 뭔 소리지? 야 없는 거 같아서 마피아가 있으니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다고 마피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고 있는데 누굴까요? 누굴까요? 준희 형 어때? 준희 형 나 준희 형이랑 원훈 의심대 나 준희 형이랑 원훈 의심대 어 그냥 저쪽 저쪽도 힘 좀 대고 아 잠깐만 원훈이가 앞이 없는 건가? 우지 형을 한 명 더 뽑았을 생각을 왜 안 하지? 우지 형은 아니야 그치 응 자기야 경찰이잖아 말해줄 수 있잖아 응 민규는 아까 전에 그런 거 말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응 이제 좀 중요하고 있어 응 너는 뭔데? 원래 뭐 있는 애들이 바로 제가 못하거든 응 의사인지도 경찰인지도 말도 못하겠고 그것도 심의로 하기에는 고민을 해버렸고 그래서 대답이 이미 늦어버렸고 근데 넌 뭐냐고 나는 똑똑한데? 너 3초 안에 말 못하면 바로 너 죽일 거야 내가 경찰 할 때 그랬거든 3 그러니까 2 1 역시 내 말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 민규 형 말이 맞아 내가 시민이고 시민이 시민도 아니고 어떤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민규 형한테 너 누구냐 물어보지 그럼 나 경찰이구나 응 맞아 조심해 야 그럼 너 경찰이면 너 누구 맞어? 그니까 내가 지금 누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의미로 승강이를 가자 왜? 얘 경찰이라는데? 그리고 경찰이라고 얘기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얜 경찰이 아니야 쥔니 형 아니면 호시 형 같아 응 호시 형이야 야 일단은 빨리 마피아 죽이라 그럼 민규 갈래? 일단 오해를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미안하다 오해를 많이 받으면 어쩔 수가 없다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 아니야 뭐 다 하지 마세요 나 직업이 있어 가수 나 직업이 있다고 셀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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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셀럽이긴 하신데 민규는 MC잖아 김영향약 나 할 거 많은데 나 직업이 있어 엔터테인 그러면 너 어디가 의사인데 나 사과 나 사과 에이 자 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난 이거 먹는 거야 경찰은 조사할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경찰은 나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침이 찾았습니다 우진이 형이 죽었습니다 우진이 형이 죽었습니다 나 우진이 형 의심하고 있었는데 대박이다 도겸이 야 도겸아 너는 시민이 분명해 너 리얼 시민 너는 시민이 분명해 너 리얼 시민 야 진짜 야 야 잠깐만 준아 너 일로 와봐 우리 다섯 명 중 한 명이잖아 마피아 두 명 남아있잖아 지금 우진이 형 죽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죽이라고 지금이 마지막 판이잖아 손 들어 야 내 마지막 변론 한 번 들어볼래? 마지막 변론 한 번 들어볼래? 네네 머리 못 쓰는 애가 아니 아니야 머리 못 쓰는 애? 와 너무 진짜 내가 지금 발칙한 내가 너무 진짜 치욕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야 야 내가 경찰인데 자기가 경찰이고 지금 속이니까 내가 지금 확신이 든 거야 그럼 내가 아까 경찰이었을 때 너 형 원래 성격이었으면 내가 경찰인데 내가 경찰인데 이랬어야 했지 이번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알잖아 근데 나 지금 약간 호시 형이 더 신뢰가 넌 취했어 아니 이번에 경찰인데 계속 제 말을 안 듣는 이상 이 게임은 졌어요 제가 왜 호시 형을 계속 죽이라고 해요? 내가 처음에 너 의심했잖아 근데 내가 그 다음부터 너 안 했잖아 왜냐면 내가 밤이 왔을 때 널 확인했어 그 사람아 이게 믿음이 안 가지? 야 진짜라고 야 내가 밤이 왔을 때 얘네 갑자기 이상한 선수 치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네 아 바보야 너도 밤이 형이 아 일단 호시 형 죽이자고 아 일단 일단 원형 확실하지 않은데 내 말 먼저 들어봐 처음 느낌을 먼저 기억해야 돼 내가 민규 형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경찰이라고 했는데 호시 형 그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호시 형 원래 경 진짜 호시 형이 경찰이었어 봐 호시 형 성격으로 쓰면 내가 경찰인데 세 번 피워 이럴 호시 형 성격 알지 나이 안 되는 거야 왠 줄 알아? 내가 전판에 이미 호시 형의 정체를 확인을 했거든 오케이 형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자 내가 처음에 뒤에서 의심했어 야 치오? 근데 밤이 왔을 때 확인했는데 얘가 아니었어 그리고 얘가 계속 경찰이래 아니 나도 왜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무해하다 너는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경찰인데 얘가 자꾸 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쟤 연기하네 이렇게 봤지 계속 지켜봤지 근데 내가 마피아 하면 나 보이잖아 내가 마피아 한 거는 지금 보여 아니 나 5년은 아니었어 5년 정도는 아니었어 네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할아버지讐 yal 나 할아버지씨 좀 웃겨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마피아를 골랐습니다 마피아는 두 명입니다 안돼 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예사 클 ballet 경찰을 고렀습니다 네, 아침에 왔습니다 확인 안 해요? 확인 안 할거에요 마피아가 누가 내 팀인지 모르는거지 자, 모두 눈 감아주시고요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골라주세요 나 진짜야 알겠습니다 죽는 자는 말이었다 깜짝 놀랍니까 진짜 네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마피아 형, 확인은 못해 그냥, 그냥 너지 나네 나 진짜 아니야 자, 그러면 조슈아 죽이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난 시민이가 죽었어 아니, 나 죽었어 아니, 나 죽었어 누구야, 이씨 자, 마피아는 또 죽일 상대를 골라주십시오 경찰은 조사할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경찰은 나대지 말아주십시오 경찰은 나대지 말아주십시오 경찰은 나대지 말아주십시오 경찰은 나대지 말아주십시오 아, 준형 가자 깔끔하게, 어 준형 손을 들어주세요 준형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, 둘, 셋 그런 여론을 빨리 만들어야 하죠 아, 마피아에서 아, 마피아에서 아, 호시 형 이번에 되게 잘했어 굉장히 잘했다는데 야, 숨은 그거 할 수 있을까? 우리 여기서 정한이랑 네 명이서 야, 우리 네 명이서 한 명 몰아가자 우리 죽지 말자 우리 시민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두 명 마피아야 내가 민기한테 슥 가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야, 마피아 누구냐 했는데 얘가, 야, 여기서 야, 내 마지막 별로 한 번 들어볼래? 아유, 죽어 마지막 별로 한 번 들어볼래? 네네 또 죽어 아, 호시 형 잘했어 아, 호시 형 잘했어 아, 호시 형 잘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묻고 더블로 가 다음 이던 기대되는 소인 세번틴 아, 호시 형 소처 뮌父만라인 세번틴의 PTT 최애인 와, 진짜 우와 우와 점프야 돼! 점프해야 돼! 점프! 점프야 돼!